아 이번에 해볼 것은 시드 2급 상자 50개가 어떤 느낌이냐 간단하게 하자면은 1시간당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50시간의 값어치를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기대할 만한 아이템은 제일 좋은게 리스트 레인트리 리스트 레인트리는 4렙짜리가 50억대에 최근에 팔린 기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애폰 퍼프 이걸로 보자 뒷자리가 10억 11억 정도 되고요 S가 25억 L이 13억 I가 31억대 그 다음에 아 얼티메이트 업무 얼티메이트 업무 나오기만 하면 이제 6억대에 배치되고요 4렙짜리는 15억에 팔릴 기록이 있네요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요정도만 볼까요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4렙이 나와야 좋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저거 빼고 상자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헬스컬링 쓰레기고요 아 오버패스는 좀 아 잘 않습니다 어? 아 리스트 레인트닝 나왔고요 시드링 최상위 포식자죠 보따리 조각 아 이거 쓰레기고요 보따리 아 쓰레기고요 쓰레기고요 어 왜 포퍼스 얘 쓰레기 4렙짜리 뜨네 30억짜리 어 2개 2개 어 3개 어 4개 어 5개 보따리 아 쓰레기고요 아 인첸스림도 아 소소하다 그래야 되나 쓰레기고요 어 어 스타빌리티가 HP인가 얼마 안 올 겁니다 조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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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만화크 쓰레기고요 오우 우슨글루 야 10억대 레벨 버프 조각이고요 조각이고요 어 류드의검 류드의검은 얼마 나왔나? 웹폼 버프 디링 나왔고요 주문의 흔적 쓰레기고요 어 웹폼 버프 디링 또 나왔고요 리스트 테이커링도 비쌀 겁니다 크라이시스 쓰레기고요 아 조각 조각을 이렇게 또 상자로 바꿔줍니다 스위프트럭 쓰레기고요 스위프트럭 쓰레기고요 아 인첸스림리 라스트 패스 아 자 함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션글루 9억 5천이고요 초옵은 없습니다 패스 류드의검 아 1800만원짜리 패스 자 이제 레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인첸스 4렙짜리 1렙짜리가 있거든요 어우 꽤 나가네 2억 8천 쓰레기고요 테이커링 아 2렙짜리군요 메인입니다 짜잔 아 2렙짜리 웹폼포포 엘리 2렙짜리 어어 D링 4렙짜리인데 아 렙폰 퍼프 4렙짜리가 10억정도 했었던것 같은데요 거의 12억정도에 팔린 기록이네요 아 아쉽습니다 D링 D링 4렙짜리 다음 1렙짜리 D링 어 D링 두개 4렙짜리 두개 나왔습니다 24억 다음 웨이폰이 사실 메인 아니겠습니까 아 웨이폰이 2렙짜리 아 2렙짜리 아 1렙짜리 아 여기 나왔으면 떡상인데 나머지는 레벨이라서 레벨 퍼프는 얼마 안할 겁니다 결과적으로 어? 아 리레링 아 리레링 1레벨 아 리레링이 있었군요 4렙짜리 52억짜리였는데 리레링이 숨어 있었는데 결론 오션 10억 디렙짜리 한 12억씩 해가지고 한 30억인가 아 아 예 나머지 처리해봤자 35억에서 한 40억 정도 아 아쉽습니다 예 그 정도 될 것 같고 어쨌든 아주 재밌는 결과였습니다 아 예 크리 크 크 크 빈빵 뽕 inson 왕